수많은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당신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마트 애드 메시징은 가입자와 고객 간의 통화를 마치면 가입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문자메시지가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송되어 회사나 상품 소개, 매장 위치, 연락처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스마트 애드 메시징을 사용하고 있는지 만나볼까요? 제 하루 중 대부분이 전화상담인데 그냥 문의만 하시려고 전화하셨던 고객님들께 프로모션이나 할인율 같은 내용을 제가 직접 메시지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메시지 내용도 쉽게 바꿀 수 있어서 좋았고요. 무엇보다 사용률도 저렴해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제 영업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기존 고객분들께서 신규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이 서비스 혜택을 제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제 소개 뿐만이 아니라 회사 소개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 상품 소개, 혜택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연동을 시켜주니까 고객분들이 저를 만나시기 전에 다 보고 저를 훨씬 더 신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 AD 메시징 덕분에 제가 수월하게 일하고 있고요. 정말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한지 한 10년쯤 됐나? 여러 가지 괜찮다는 홍보도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이 스마트 AD 메시징이 우선 편리하더라고요. 전화로 문의한 손님들한테 우리 부동산 위치가 어딘지 뭐 이런저런 정보를 바로 문자로 전송해 주니까 일일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고 덕분에 손님들이 찾아오시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손님들도 자동적으로 많이 내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엔 얼마나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매출이 확 달라져서 깜짝 놀랐어요. 전화하신 고객한테 문자가 바로 가니까 문자 보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편하다고 다시 찾아주시더라고요. 쿠폰도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모바일에 저장이 되니까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세요. 간단하고 편리한 사용방법에 부담 없는 저렴한 사용료로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최적의 홍보를 경험해 보세요. SK텔레콤 스마트 애드메시징 스마트 애드메시징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홍보를 시작하세요.